또다시 의뢰가 들어오고 달인의 손길이 미치는 곳은 가방뿐만이 아닌데요 이런 라이터에도 명품이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 정품이에요 라이터 지금 검수하신거에요? 네 소리만 들어봐도 확신이 되는 제품이었기 때문에 네 바로 정품입니다 아 그래요? 라이터 소리만 듣고 알아요? 네 이 라이터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나도 가격대별로 소리가 나는게 차이가 있습니다 다 틀려요 소리요? 네 다 달라요 자 한개씩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건 가품 같은 시간 스튜디오에서는 강심장 녹화가 한창이었는데 이곳에 한 라이터 한다는 스타가 있었으니 어디 보자 바로 변기수씨 이게 하나는 가짜고 하나는 진짜라고요? 누가 맞춥니까? 누가 맞춥니까? 동기 2개만 해도 헷갈려요 어떻게 알아요? 정말 그야말로 어떻게 아느냐 하는 문제 달인은 도전했습니다 이게 가품입니다 이게 가품입니다 가품입니다 가품입니까? 네 6개의 라이터 중 소리만으로 맞추는 그야말로 달인급 현장검증입니다 한 번씩 들으신 다음에 가품을 찾는 거예요 라이터 네 알겠습니다 한 번씩 믿습니다 이거요? 네 100% 확신합니다 자 하세요 차례로 열리는 라이터 뚜껑 소리 쨍쨍쨍쨍쨍 소리만으로 긴장감 고조되고 기회는 단 한 번뿐입니다 정답 곰곰이 생각하는 달인 그리고 그가 선택한 것은 그거? 확실해요? 확실합니다 정답 소리의 울림을 판단해서 한 번에 정확하게 찾아놨습니다 아품 맞습니다 이야 그렇다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단 한 번 가지고는 되게 힘들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바꿔주세요 가품 어딨나요? 가품 맞습니다 하나 둘 셋 일순간 동시에 나는 소리 귀는 두 개요 라이터는 여섯 개 방향은 제각기 다르다는 게 함정 다리는 이번에도 단번에 맞출 수 있을까요? 고르겠습니다 고르세요 어디? 망설임 없이 선택한 하나의 라이터 도무지 헷갈려 보여도 달인은 정확하게 딱 집어 탁 어디? 네 봐봐요 확인 가품 맞습니다 진품 가품의 경계를 섬세한 소리로 구별하는 게 가능한 달인 동료들도 이 놀라운 상황에 입이 쫙 벌어졌습니다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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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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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좀 지금 놀랐어요 대박 최고 달인 진짜 맞출 줄 몰랐는데 진짜 맞춰서 놀랐습니다 성공 박원 범 달인 축하합니다 박원 범 달인 축하합니다 수천만 원을 호구하는 제품들과 함께하고 있는 달인의 7년 어떤 생각으로 일하고 있을까요? 이런 금액대의 가방이면 사실 제 월급으로도 사기 힘든 가방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는 많이 부담도 됐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좀 저도 또 비싼 제품들 또 기중한 제품들을 만진다는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실례지만 혹시 소지하고 있는 명품 같은 건 있으세요? 사실 명품 없어요 하나도요?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도 없어요? 네 없어요 또 여력이 됐을 때 또 제 모습에 맞게 또 잘 쓰고 싶은 마음에 아직은 그렇게 욕심을 내지 않고요 또 저렴한 제품들 또 알뜰하게 쓰고 또 검소하게 생활하는 게 또 지금 제 나이와 제 위치는 맞지 않나 싶어서 아직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